어떻게 해야 저렴한 재료로 고가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? 흠... 먼저 그럴싸한 이름부터 치워줘야 하나? 역시 눈치챘구나. 어젯밤에 약속했을 땐 다들 밤도 샜고 멀미하길래 다음날에도 많이 못 먹을 줄 알았거든. 결과는 너도 봤지? 그래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는데 니가 해낼 줄이야. 역시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. 저 두 사람한테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사소한 이득을 취하려 들다니. 다음에 그러면 안 돼. 그, 그, 그 때문에 많은 교훈을 얻어서 이런 말에 자격이 있는 거라고.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?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Hey you're not even paying those too much of a salary! Just treat them fairly next time and don't be so stingy! Well... Yeah but that's why Paimon's qualified to talk about this! Ah...该怎么把便宜的食材做成高价的菜呢? 先从起一个好名字开始吗? 나 till Exyon 이날에 서방을uits한다는 게 看大家又熬夜又运船 我就想著 第二天也吃不了多少 結果嘛 你也看見了 後來又加了那麼多限制 沒想到照樣難不倒你 唉 不是先做好市場調查 就是會變成這樣了 明明他們倆的諮詢費都不高 說到底還是你貪小便宜嘛 下次可別這樣了 我 我 所以我才有那麼多經驗教訓嘛 安安的食材だけで 高級的料理を作るには どうすればいいのかしら まずはやっぱり いい名前をつける ことから 已經到達了 就是我 想像 我知道了 皆さん徹夜でしたし、不耐思いしていましたから、次の日はあまり食べられ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ましたので、その結果は見ての通りですわー! あんなにたくさん要求をしたのに、どうしないだなんて思いませんでしたの! はぁー、市場調査をしっかりやっておかないとー、こ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ねー 二人への報酬は別に高くないんだろ?結局、お前が少しでも損しないようにって欲張りすぎただけじゃんか!次はこんなことすんなよ! だ、だからこそ、オイラはたくさんの経験をしてものなんだぞ!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! チャンネル登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! ゼロネ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